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이 왼쪽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차이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정상이냐? 같은 유권자들은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작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선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은 풀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 비해서 플러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뭐죠? 마이너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10%, 더불어민주당은 10%를 더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0%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확실히 이동시키고 이것이 2020년도 21대 총선입니다. 꼭 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18년 6.23 지방선거, 2017년 5.9 대선 그리고 마침내 2022년도 6월 3.9 대선 그리고 특별한 조치나 보완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바로 다가오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다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 히스토로그릅니다.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일 선거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는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조작이 그냥 떼이 따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선거 때마다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정상이 뭐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겁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 결과. 모든 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이 그래프는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이니까. 사전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득표율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수하게 앞서서나 사전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24곳이 3%포인트 차이로 당나게 결정됐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역대 가장 사상 최고치의 조작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25%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의 코넬대학교의 노동경제학으로 가지고 박사를 하게 받은 유경준 의원은 98.6%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미친 그냥 논문을 쓰는 겁니다. 정말 참 비겁한 놈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출세 좋죠. 그렇게 인생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마다 뭐죠. 플러스 12.5% 이상으로 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뭡니까. 마이너스 12.5%만큼 일률적으로 모든 구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계학적 변칙이다 이렇게 부르죠. 유식한 이야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례대표는 더 심하게 조작을 했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도 많이 뺏겼습니다. 마이너스 17.4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3%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45% 열린민주당은 27.85%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지역구과는 253개로 나누어지지만 비례대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작이 훨씬 쉽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재검표를 응하지 않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까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증거물들이 쏙쑥으로 나올 테니까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2부에 속한. 겁이 나서 깔 수가 없는 거죠. 재판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봉급은 받고 살겠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2.5% 더 얹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장들은. 반면에 뭡니까. 마이너스 12.5%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은 빼앗고 그보다 훨씬 심한 것은 군소정당은 다 원내 진출이 하면 위험한 모든 정당은 엄청나게 그냥 다 가져간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위성정당.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 쪽에 밀어버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은 정상적인 겁니다. 모두가 골고루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들쭉날쭉 들쭉날쭉하는 것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그렇게 해서 전국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 결과가 49.9% 미래통합당은 41.5% 의석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4.7 보궐선거 한번 보시죠. 4.7 보궐선거에도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작을 했죠. 똑같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도. 다행히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결과는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박영선 후보는 항상 불렀습니다. 10% 이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전투표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4.15 총선 때하고 4.7 보궐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에는 신원식 투스타 같은 그런 육군 중장 출신 육군 투스타 출신은 미래 지금 국민의 힘에 속해 있죠. 사전투표합시다. 사전투표합시다.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7 보궐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가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기사회생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하게 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조갑제 tv가가 부정선거 없습니다.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급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밀어줬지만. 이렇게 뭡니까. 선관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선관위의 종놈이 된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편없는 놈들이 그냥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4월 7일 보궐선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12.5%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12.5%입니다. 한쪽은 사전투표를 얹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2.5%. 한쪽은 항상 뺍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2.5%. 4.15 총선입니다. 4.7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 한 것 같습니다. 4월 7일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뭐죠.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10% 정도 얹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10%를. 오세훈 후보는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10%를 빼앗은 겁니다. 정거 없다. 투표하면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선거 데이터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데도 감차원 직물감사 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데도 검찰 수사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걸 덮어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런 미친 짓을 586운동은 정치인들이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하찬이 몰랐겠습니까.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우상우 몰랐겠습니까. 윤호중이 몰랐겠습니까. 양경길이 몰랐겠습니까. 이근영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국민의 의사와 철자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꿈꾸는 좌익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훔친 겁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도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서 이런 증거들이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은 재검표를 깔아뭉개고 선관위에 이렇게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다 뺏어갈 겁니다. 이런 미친 지시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동물들이죠. 그런데도 지금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구 대선의 무선이 똑같습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똑같은 짓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울시 결과입니다. 10%를 던져 죽은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종로, 중구, 도봉, 용산 관계없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사전 선거, 사전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0%만큼 투표수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전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투표수를 뭡니까. 빼앗은 겁니다. 총 20% 조작질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프로수가 나옵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강남구 송파구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에서도 항상 이재명이 10% 이상을 이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좌파 집권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값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송파, 선초 여러분 강남구에서 이재명 후보 함께 10% 이상을 이기게 해줬다. 사전 투표에서. 이런.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때문에 감사원 직무 감찰을 못 받겠다. 이런.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부정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복잡한 수학도 필요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치하에서 모든 공직선거는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 이해찬이 몰랐다. 윤호중이 몰랐다. 송영길이 몰랐다. 우상호 몰랐다. 양정철이 몰랐다. 이건영이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몰랐다. 천만입니다. 다 알았겠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몰랐다. 김기현이 몰랐다. 권영세가 몰랐다. 이준석이 몰랐다. 하태경이 몰랐다. 한기호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유경진이 몰랐다. 이형이 몰랐다. 신원식이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알랑방구인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잘 보여가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저 좀 봐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나라에 그냥 죽든 밥이 되든 나라가 막아든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서는 저 좀 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보시죠. 가장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자 강한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나타난 것 똑같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75% 78%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뭡니까. 다 이재명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이런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구광역시 중구는 구도심지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75% 78% 윤석열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사전투표에서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표를 준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기획을 했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다수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감찰 안 받아야 됩니까. 다시 쇠고랑을 채워야 되는 사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대구 동구에는 75% 78% 정도 아마 윤석열을 볼 당일 투표에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다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각 후보의 11%씩 조작 22% 조작했으면 8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7만 표 차이가 어떻게 27만 표 차이 25만 표 차입니까.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키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산 광역시 강서구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전주 다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사전투표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쭉 말씀드린 내용들, 수영구 사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공직 선거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은 크게 정말 전직 공직자이자 기술직 공직자,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퇴직하신 최준구님이 간단한 도표로 하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내가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는 게 도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도표 하나를 여러분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특히 이 도표를 만드신 분은 전직 기술 공무원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이 하셨고 또 시간 되시면 페이스북에 최준구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정선거건절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안 하셨으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는가 아시고 싶으면 공tv닷넷으로 들어가시면 또 그 교회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까지 꾸준히 천천히 그렇게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많이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항상 정의가 이기고 선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병호 tv에 대한 그런 채널에 대한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